안녕하세요 텐스토리 친구들 올리베 선생님이에요. 일단 우리 오늘은 영어 동화책 읽기 전에 Look at my clothes. 저 선생님 옷 좀 봐줄래요? What color is it? 이거 무슨 색인 것 같아요? 말할 수 있겠어요? It's white and... 오늘 혹시 무슨 동화책 읽을지 대충 느낌이 오나요? 맞아요. 오늘은 색깔, 바로 color. Color에 대한 동화책을 읽을 거예요. 그러면 준비됐나요? Let's read. Okay, colors. 여기 그런 책 보니까 정말 많은 색깔들이 있어요. 우리 그러면 어떤 물건들이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지 동화책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자친구가 지금 어떤 색깔이 있는지 뭘 가지고? 돋보기를 가지고 찾아보고 있어요. How many colors? 얼마나 많은 색깔들이 are there in the world? 세상엔 how many colors? 얼마나 많은 색깔들이 있는 걸까? 정말 궁금해요. 친구가 지금 바로 아주 새빨간, 새빨간 사과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Look for the color red. 무슨 색깔? 바로 color red. 빨간색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A ripe apple. 그냥 apple는 안 돼요. 바로 right. 잘 익은, 새빨간 사과만 red. color red예요. 어, 이번에 그러면 또 다른 빨간색과 red. 뭐가 있을까요? The heart beating in our body. 우리가 숨을 쉴 때 쿵쾅쿵쾅 뛰는 바로 우리의 심장. Heart beating in our body가 바로 빨간색, red color였어요. 그러면 다음은 무슨 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Look for the color blue. 무슨 색? color blue. 파란색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The dolphins. 바로 바다에 사는 dolphins. 돌고래들이 swimming in the sea. 바로 헤엄치는 sea. 바다가 무슨 색? 바로 blue. blue. 바로 파란색이에요. They, the eyes. 그리고 the eyes. 눈동자예요. 눈. Of our cat. 바로 나의 고양이. 우리의 고양이의 눈 색깔이 무슨 색? 파란색이. blue예요. 그럼 이제는 무슨 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Look for the color yellow. Yellow. 바로 파란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The chicks. Wobbling along. 우리 노란색. 바로 chicks. 병아리들이에요. 병아리들이 wobbling. 뒤뚱 뒤뚱 걷고 있는 모양이 바로 노란색을 연상시켜요. Yellow.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입고 있는 게 지금 뭔 거 같아요? My rain caught. 바로 우리 비가 오는 날. Rainy day에 입는 우리의 rain caught가 바로 yellow. 노란색. Yellow였어요. 그럼 그 다음번엔 무슨 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Look for the color black. Black. 우리 이제 black. 까만색에 대해서 알아봐요. The stripes. Stripes. 바로 주문이에요. 오바 지브라. 바로 이 지브라. 얼룩말의 주문이가 검은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And the hair of my Asian friends. 바로 머리색. 머리색이 새까만 나의 Asian friend. 바로 아시아인. 우리 같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같은 아시아인 머리색은 바로 검은색. Black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그 다음은 무슨 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Look for the color brown. Color brown. 이번에 우리 brown. 갈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The soil. 바로 흙이에요. 흙. Holding the seas. Holding the seas. 우리 새싹이 나기 전에 흙 속에 우리 seas. 바로 씨앗을 심죠? 그 씨앗이 묻혀있는 흙이 무슨 색깔? 바로 brown. Brown이에요. 그 다음에 The twigs. 바로 여기 가느다란 나뭇가지 보이나요? Twigs that the birds are sitting on. 작은 아주 귀여운 birds. 새들이 are sitting on. 앉아있는 twigs가 바로 brown. Brown color에요. 우리 지금까지 바로 brown, 갈색까지 알아봤는데 조금 더 많은 색을 한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Look for the color orange. Orange. 바로 오렌지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렌지색은요. The carrot. Carrot. 바로 당근이에요. Carrot that the horse likes. 누가 좋아하는 carrot일까? 맞아요. 바로 우리 말들이 좋아하는 당근. Carrot은 무슨 색? Orange color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The paprika. Paprika에요. Paprika that I like. Like. 이제는 말이 좋아하는 carrot이 아니라 이 친구 내가 좋아하는 I like paprika. 내가 좋아하는 파프리카도 무슨 색이라고요? 맞아요. 바로 orange color에요. 그럼 그 다음은 무슨 색이 나올까요? Look for the color white. White. 이번엔 바로 흰색. Whit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엄마가 너무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My mom's wedding dress. Wedding dress. Wedding dress. 엄마가 결혼할 때 입는 새하얀 wedding dress가 바로 white. White color. 바로 흰색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The spot. The spot. 바로 여기 눈에 있는 하얀색 점 보이나요? Spot on our neighbor's dog. 바로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의 dog. 강아지의 눈에 있는 스팟이 무슨 색? White. White color였어요. 흰색이네요. Look for the color gold. Gold. 이번에는 우리 이제 금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엄마가 지금 외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My mom's jewel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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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하는 귀걸이나 earring 혹은 목걸이, necklace. 이런 악세사리를 우리 Jewelry라고 해요. Jewelry가 what color is that? 맞아요. 바로 gold. Gold color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서 있는 바로 The white field. That shines from the sunlight. 바로 우리 농밭이에요. 밭. 밭이 shines. 빛나는 밭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바로 햇빛이 비칠 때. Sunlight. From the sunlight. 햇빛이 비치는 우리 바로 밀밭이 무슨 색깔? Gold. 바로 금색이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무슨 색이 나올까? Look for the color gray. Gray. 우리 이번엔 gray color. 바로 회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Grandma's hair. Look at her. 지금 이 여자분 보세요. 누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소녀의 이 친구의 바로 할머니. Grandma예요. Grandma. 나의 할머니의 어디? 바로 hair. Hair이었어요. 할머니의 머리가 무슨 색? 바로 gray. Gray color. Gray color. 회색이었어요. 그리고 the clouds. Clouds. 바로 구름들. 언제? When it is about to rain. 비가 오려고 할 때. 비가 오기 직전에 구름색이 무슨 색? 바로 gray. Gray color. 회색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초록색. Green. Look for the color green. 초록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The traffic light. When the car stops. traffic light는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바로 우리가 건너라 하는 표시인 초록색. 그리고 건너면 안 돼요 라고 표시하는 빨간색. 바로 신호등이에요. 신호등이 when the car stops. 차들이 멈췄을 때 car stops.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해준 색이 무슨 색? 바로 color green. Green. 바로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the soft grass. Soft. 아주 부드러운 grass. 바로 잔디밭이에요. In the field. 바로 들판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누워있는 이 잔디밭이 바로 무슨 색? Green. Green color에요. Look for the color purple. Color purple. The last color에요. 이제 마지막 색깔이 purple. 우리 보라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The delicious. 아주 맛있는. 아주 맛있는. Delishious eggplant. 아주 맛있는. 아주 맛있는. 바로 가지에요. 가지. Delishious eggplant. That is good for our body. 우리가 아주 맛있게 먹는 가지가 바로 우리 몸에 아주 좋아요. 우리 몸에 good is good for our body 한 가지가 무슨 색? What color is it? Right. it is purple. 바로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the color. 어떤 색이에요? 어떤 색이? appears when red paint and blue paint are mixed. 내가 빨간색으로 칠을 하고 내 친구가 파란색으로 칠했을 때 두 색깔이 섞이면 red color and blue color. 두 가지가 mixed. 바로 섞이게 되면 바로 무슨 색? purple. 보라색이 나오게 돼요. There are many colors in the word. 그러고 보니까 정말 세상에는 many colors, 아주 많은 색깔들이 있는 것 같아요. There are countless. 바로 우리가 어느 정도로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색깔이 몇 가지가 있는지 새아릴 수 있어요? 새아릴 수 없어요. countless. 새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색깔들이 있어요. Look for their colors. 우리 그러면 더 많은 색깔들을 look for. 찾아보도록 해요. Say their name. 그러고 나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요. Okay, let's see. Look at this. 이 컬러는 우리 아까 봤던 컬러 중에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색일까? What color is it? 맞아요. It is pink. 분홍색이에요. Pink. Tell me what your favorite color is. 그런 다음에 tell me 한번 나한테 말해주세요. What your favorite color is. 너의 favorite. 우리 친구들, 우리 텐스토리 친구들이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color, 색깔이 뭔지 말해주세요 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영화동화책 재미있게 읽었나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선생님 옷을 보고 Look at my clothes again and tell me what color they are. Okay, this is black and white stripe and scarf is yellow and brown. Very good. 그러면 오늘은요,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서로서로 가장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color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동화책 읽기로 하고요. 그럼 여기서 안녕, 바이바이.